오늘 갑자기 천만 유튜버 찌양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찌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무려 50여분간 자기가 4년 동안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나중에 전문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 이거 보셨죠?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사실상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고 이걸 악용하려는 사이버 레카들 때문에 일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그게 좀 와닿았어요. 여기에서 또 악플이 달리는 거. 저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우리 또 김평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동안 당하고 살았냐. 왜 이러고 했냐. 이런 악플을 달면 안 됩니다.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피해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악플은 절대 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먼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처음 시작된 게 이제 가세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세연은 진짜 약독한 애들인데 가세연은 이제 사이버 레카가 자기의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 저는 너무 웃긴 게요. 자기네들도 사이버 레카잖아. 사이버 레카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심한 사람이 가세연이라고 저는. 그렇죠. 1세대의 사이버 레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나한테 걸리지 않고 김용호한테 걸렸으면 3억짜리야. 그런데 나한테 걸려서 5,500으로 끝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폭로는 가세연에서 했어요. 가세연에서 이런 사이버 레카들이 불쌍한 찌양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냈다. 이걸 폭로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죠. 그 녹취록은 전국진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이버 레카 구제역의 대화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찌양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주는 걸로 돈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국진은 그걸 가지고 서로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세연의 신기를 건드렸던 건 거기에 김용호라고 지금 죽었지만 가세연의 멤버였던 원조 사이버 레카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3억 원을 뜯어냈을 건데 우리한테 걸렸으니까 다행이다. 대신 이걸로 우린 보호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찌양이 해명을 하기로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해명을 한 겁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폭력남이었다. 그래서 4년간 폭행을 당했고 자기한테 돈을 주지 못할 거면 술집에서 일을 해라 라고 강요를 해서 술집에서 일을 해서 돈을 줬는데 자기는 이거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줬고 PD 역할을 맡으면서 방송에서 버는 돈을 전부 다 갈취해갔다. 40억이 넘게 갈취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녹취가 하나 공개됐는데 정말 끔찍해서 들어줄 수 없을 만큼의 폭행에 대한 녹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이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댓글들 제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나 심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오히려 지능이 문제인 거 아니냐. 당한 거에 있었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한번 폭력과 이런 시달림에 당하다 보면 게다가 어떤 영상으로 압박도 가했고 이런 부분에 오면 그 누구에게도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한 번씩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계속 그 악의 구렁텅이에 더 깊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전 남친이 회사를 만들어서 7대 3, 자기가 7, 쯔양이 3이라고 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서 갈취를 하다가 결국 쯔양이 용기를 내서 남자친구를 고소하게 이러니까 또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까지 차단해버리는 그런 일은 이런 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다니 더다욱 이게 참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명을 하면서 이제 이 유튜버들의 나락이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밝혀집니다. 문제는 이 녹취 파일의 뒤에 카레큘라라고 하는 유튜브와 구재혁이 통화를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카레큘라는 쯔양을 건들지 말고 폭로를 하지 말아라고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수익 정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짓들 누군가를 갖다가 이렇게 까발려서 공격하는 짓들을 하면 수익 정지가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정말 나쁘죠. 그러니까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혀 아니에요. 본인들의 채널 수익 정지가 당해서 자기네들 돈을 못 보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유튜브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코리아하고 인연이 있는 대통령실 그 국민사회 수석실 시민사회 수석실인데 국민사회 수석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 수석실 거기랑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뉴탐사를 콕 집어서 날릴 수가 없으니까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묶어가지고 함께 수익 창출 정지를 시켜서 물타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상반기서부터 그거를 시작하는데 너하고 나는 들어가 있으니 지금 영상을 다 삭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더 탐사 때문에 압박을 좀 한 걸로 있어. 청담동 술자리 때문에 탐사로 꼭 집어 날릴 수가 없으니까 이번 상반기 구글에서 가짜뉴스 선동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증오함 표출 호감 조성 이걸 갖고 사이버래커 채널들하고 가짜뉴스 선포하는 유사 언론 채널들을 해가지고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수익 정지 처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김성수 TV도 이 상반기 바로 다음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하면 보통 한 7월까지예요. 바로 다음 8월에서부터 수익 창출 정지가 됩니다. 그랬었죠. 고생 많이 했죠. 갑자기 막 8월에 수익 창출이 정지돼서 8월에 진짜 저희가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수익 창출 정지를 맞아서 9월에 앞에 8월 뒷부분에 수익을 못 냈잖아요. 8월 앞부분에 수익된 것만 겨우 정산받고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이 제로였어요. 제로 1월에 다시 살아나서 1월에 다시 살아나서 여기까지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을 하면서 온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우리 광고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자발적 시청률을 늘려주시면서 겨우 그 위기를 견뎌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왜 걸렸는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청담동 술자리와 같이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청담동 술자리 때문에 더 탐사가 먼저 날라갔죠. 먼저 수익 창출 정지가 됐는데 이거를 왜 그러면 같이 날려야 됐었냐면 청담동 술자리를 보도한 것 때문에 수익 창출 정지가 됐을 때 홍콩에 있는 지사가 이거를 일종의 감사를 한 거야. 이렇게 수익을 같이 잘 나누고 있는 이 회사를 왜 코리아가 정지를 했어? 일부 지사에 불과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그런 결론이 아마도 물타기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자기네들도 안 걸리고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게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이런 국정농단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 쟤네들은 지금 솔직히 완전히 윤석열 쪽에 서 있는 애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네들도 억울하다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부정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말에서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안 받았다고 했지만 그건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만의 판단이 돈 자체 돈 거래가 있었냐 없었냐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쟤양한테 그 어떤 돈 자체를 받은 적이 없느냐 받았어요. 5,5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부정한 돈이 아니냐 자기네 무슨 계약상의 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빠져나가려고 음주운전에 셋업도 당할 뻔한 게 사실이었다. 진짜 악마 같은 놈들이네요. 아니 대통령이 검찰시켜서 조작수사하고 그러니까 밑에서 대통령 지지하는 놈들도 다 이따위로 사는 거 아니야.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수익 창출 정지가 왜 민주진보진영에 더 집중되느냐 그런데 그구들은 자기네들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보니까 수익 창출 정지당한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혐오 방송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혐오 방송입니까? 아니 공인을 비판한 게 혐오 방송이에요? 저희도 증오감 표출인가 혐오인가 이걸로 수익 창출 정지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톤이 너무 높아. 화를 좀 많이 내서 그래요. 제가 항상 지적을 해드리잖아요. 조금 톤을 좀 낮춰야 돼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면 대상이 윤석열 그리고 제가 화낸 것 같고는 정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톤을 좀 낮춰야 돼. 그 촛불 그 집회 영상 중에 한 시민이 맞아요. 윤석열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딱 집어가지고 그 영상 때문에 그 방송이 날라가 버렸고 그 날라가 버린 것에서부터 와서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촛불집회 영상을 올리질 못해요. 무서워서 어디 뒤에서 음향 저 뒤에 우리 들리지도 않는 거 키워가지고 100m 뒤에서 이야기한 거 그거 다 키워가지고 여기 욕설 나왔다고 또 차단하려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따위로 압박을 하면서 지들은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 아십니까? 김건희도 댓글팀이 있고 한동훈도 댓글팀이 있고 한동훈 댓글팀의 정황이 나왔습니다. 디시 인사이드에서 엠팍에서 댓글 작업한 정황을 찾았어요. AKA 여론조성팀이라고 있대요. 보란의 포 야 한동훈은 진짜 일 잘하네요. 한동훈 법무가 불법체류자를 대하는 것 한동훈은 과거 2인자로 불리는 사람과 달라요. 한동훈 보면 인기와 견절이 비례하는 거 같네요. 개딜들 범죄자 차가우위 한동훈을 발랐다고 정진승민 중? 이런 걸 쫙 울린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보란의 포 저 정도면 스토킹 아닙니까? 자 보란의 포만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가 사실상 댓글팀처럼 운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그렇죠. 그렇다면 저거는 불법이죠. 저거는 불법성이 있고 저거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봐요. 저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사설 댓글팀을 댓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런 공적인 조직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광고비 써가면서 저거는 광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빨갛게 광고. 저 영상은 돈 주고 광고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나온 거는 법무부를 법무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님의 따뜻한 축사 한동훈 장관님 봄이잖아요. 이지랄을 하고 그거랑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오늘은 처음이라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동훈 이렇게 마스코트 가발을 입다 위로 그려주는 게 어딨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왕 할 거면 앞머리를 더 내려야죠. 이마가 더 좁아져야죠. 너무 뒤로 가 있잖아요. 이왕 그릴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15기 법무부 기자단 위촉식 한동훈 장관님 축사 안녕하세요. 15기 법무부 기자단 위촉식 장관님 축사 영상입니다. 진짜 낯득없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국민기자단이라면 법무부와 관련된 법무부의 정책 관련된 업무들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각 부서별로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홍보하고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거지 장관으로 설명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이 불법 공지를 내놓은 거 보십시오. 해당 영상이 장관님의 국민기자단 축사 영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관님의 국민기자단 축사 영상을 네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세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인 자막이나 추가 편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해도 되죠. 소스 가져가서 상업적 상업적 및 악의적 2차 3차 재가구는 왜 금지합니까? 네가 법입니까? 저분이 국민기자단으로서 어쨌든 법무부에서 위촉한 사람이잖아요. 활동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받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당연히 국민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활동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는 어디에 귀속되는 거예요? 국가죠. 국가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 단체에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펜트 교수지인데 국민기자단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 말에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름을 바꿔서 국민기자단으로 새로 모집해가지고 이거를 지 팬클럽처럼 운영을 하는 이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옛날 때 김관진이가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댓글 조작진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황인수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장 출석 국정원 출신은 황인수 국장 또 퇴장 그런데 언론에 겁박까지 하고 있다. 아니 저거를 벗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벗은 거예요. 그러면 저걸 벗기 싫으면 공직을 벗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공직은 하고 싶고 돈은 벌고 싶고 지금 이 얼굴을 내보냈다고 한겨레를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5살짜리 암살되어는 그런 짓을 하는 놈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역대 진실화위원회가 다 밝혀낸 학살과 다 밝혀낸 그런 간첩 조작 사건을 전부 다 뒤집고 있는데 조사국장을 하고 있어? 황인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쇼츠 만들었던 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도 벌써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도 국회에 출석하면서 얼굴 안 까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도 퇴장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으로 월급 받아요 자시야! 김강동 진실화위원장을 유족들이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국회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얘네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저 세상에 저 쓰레기 같은 이 사람이 나는 국정원 출신이다 그러면서 원래 안경을 쓰지도 않는 사람인데 짙은 안경과 그리고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고 견장을 하고 나타나서 저런 얼굴로 와갖고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 얼굴이 5월, 4월에 한겨리 신문에 바로 이 얼굴이 다 보도가 됐어. 다 얼굴이 보도가 됐는데 보도가 된 정도가 아니라 이거 봐 출석 간무명단 이런데 대놓고 붙여놓고 있다니까 이거를 국회 복도에 붙어있어요? 복도에 붙어있어요. 그래놓고는 막상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변장하라고 나타나는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진상도 이런 진상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니라 진상화상들 위원회야. 그런데 이 진상짓을 또 했어요. 국회를 모독하는 거죠. 저런 자식이 어떻게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간첩 잡는 곳입니까? 교육을 하는데 뭐라고 교육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간첩질한 거 맞아요. 이러고 교육을 한다니까. 진화 위에서 그거 간첩 조작 사건이고 고문은 4개월이나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된 사건을 갖다 놓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간첩은 맞대.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법원이 판단을 다 끝낸 건데 네가 신이냐? 아 진짜 끔찍합니다. 국어를 모르나? 진실화해 위원회잖아요. 네. 화해하라고 했는데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 가서 지가 조사국장이라고 그렇게 조사하고 있고 그렇게 같이 조사단의 사람들이 지침이나 원칙들을 배워서 조사를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들고 저 따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화위에 들어갔던 이유가 거기에 응시했던 이유가 단첩들을 면제부를 주고 있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들어갔대. 자기가 뭔데? 뭔데? 네가 뭔데? 밉던 곱던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린 건데 네가 뭔데? 존댓말 하기도 싫네요. 저런 사람한테. 야 네가 뭔데? 그러니까. 너 따위가 뭔데? 우리 전용규 변호사님이 굉장히 참을성이 있는 사람인데 진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 따위가 뭔데 도대체. 네가 뭔데? 그 피해자한테 함부로 하냐? 옛날 같으면 진짜 돌맞아 죽었을 놈이에요. 그럼요. 진짜 태형 같은 것도 진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황인수가 모독한 국회의 권위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YJ킴넴께서 헐! 전용규 변호사님 빡친 거 처음 본. 진짜 국가를 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국회를 졸로 보고 그리고 진실화위원회를 내가 가서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는 저런 과대망상을 품고 있는 자기가 뭐해 장관급도 아니고 뭔데요 도대체? 아무도 없어요. 뭔데요 제가? 저 사람 뭐해요? 네가 뭔데 도대체? 네가 잘난 사람이야? 국정원에서 과장으로 일했던 애예요. 과장으로. 지금 승진한 거야 사실상 조사국장이 됐으니까 진화위. 높지도 않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옷을 벗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김성수 TV는 모해 허위 진술 모해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해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 공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모해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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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